지난 2015년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첫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뿐 아니라 당시 인터넷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제기한 내용도 입맛에 맞게 악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옆에 빨간 우이를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그곳 사이트 1배는 백농민이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에게 가격당해 뇌사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른바 빨간 우이 가격설이 허위 주장인 줄 알면서도 교묘히 악용했습니다. 재작년 3월 빨간 우이 남성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서는 6개월 뒤 백농민에 부검영장을 신청하며 빨간 우이 가격설을 이유로 끼워넣은 겁니다. 또 시위 당시 차벽 뒤에 있던 경찰 반장과 계장 등 3명은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으로 물대포를 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승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부가 차량 파손 등을 이유로 집회 주최 측에 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위 권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손해배상 소송과 고 백남기 농민과는 별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호건입니다.